한국국제정치학계 학회 학술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 한국국제정치학계 학회 학술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정전협정 70년 한반도 문제와 세계 질서의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분의 발표자 그리고 세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특히 한중일 협력과 북한 문제 관련해 가지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의 조윤영 교수입니다 주로 학교에서는 외교정책 그리고 동북아 국제관계 국제정치이론 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학회에 나왔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뵈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주제 한중일 협력 북한 문제 항상 동맹 문제라든지 또 그리고 삼각협조체제 이러한 냉전 이슈가 벌어지는 상황 신냉전이라고도 하죠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또 항상 딸려오는 문제가 다자협력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중일 또 미중일 또 북중러 이런 식의 삼자협조체제를 강조하는 부분이 동북아 국제질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특히 동맹 그리고 이러한 국제체제가 현실주의적 상황으로 흐르는 상황 속에서는 또 다자협력의 이슈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강가해서는 안 될 이슈고 그리고 이러한 이분법적인 상황에서는 보다 더 다자협력의 문제를 가지고 해법을 다룰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 북한 문제가 항상 대두될 때는 한중일 협력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죠 한미동맹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중일 협력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기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중요한 주제고 또 시사성 있는 논의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오늘 이와 관련해 가지고 세 분의 발표 그리고 세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발표 세 분 20분씩 해주시고요 토론 세 분 10분 이내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내입니다 이내로 말씀드리고 칠판부로 해주셔도 괜찮고요 15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간략하면서 또 이 주제가 재미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또 플로어에서 또 많은 질문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보다는 각자 발표하시는 분께서 좀 더 자세한 자기 소개 자기 PR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서울대학의 우리 김학재 박사님의 발표를 우선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 계신 김학재 박사님이 한일관계 개선과 동북아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전망 이란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김학재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중요한 전문가 분들과 굉장히 흥미로운 그리고 시의성 있는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회학 사실은 정치외교학에는 완전히 문외한인 비전공자인데요 사회학 학위를 하고 한국전쟁 연구를 했는데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일하게 되면서 통일이나 평화 문제를 두루두루 좀 포괄적으로 배울 기회가 있었고 최근에는 저희 연구원에서 계속 하고 있는 통일의식조사라는 서베이 사업이 있습니다 남북통합지수나 통일의식조사 같은 사업들 하면서 한국에서 통일 외교와 평화 외교를 병행해서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한 지역 전공은 아닌데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통일 문제를 연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유럽통합과 동아시아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또 갈 길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제가 맡은 주제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한일관계 개선이 한중일 협력 속에서 한일관계의 개선이 앞으로 동북아 전반의 관계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오프닝 세리머니에서 칼도 교수님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의미와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러시아 중국이 협력을 하게 되면 한국이 갖고 있는 중요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굉장히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이해하는 최근의 지정학적 긴장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제 생각과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연구원에서 약 17년 동안 해온 통일 리스크 조사 사업에서 나타나는 한국인들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그리고 다른 연구에 근거해서 지정학 위기 수준이 역사적으로 비교할 때 과연 최근이 얼마나 높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한국이 처한 어떤 주범국 외교의 조건 그리고 그 안에서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계셔서 제가 덧붙이는 게 굉장히 송구한 측면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신냉전이라고 얘기하시는 현실주의적인 순간이 다시 도래했다라고 얘기하시는 현재 상황을 우리가 70년대 이후 대탕트 이후 탈냉전을 거쳐서 약 30년간 굉장히 안정적인 지구화와 경제통합 속에서 P5 국가로 불리는 여러 강대국들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온 상황 그러니까 냉전의 지정학을 해소하고 긴장을 해소하면서 경제협력으로 나갔던 30년 그런데 그 30년간의 경제통합의 결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경쟁이 발생하고 경제적인 경쟁이 체제 경쟁으로 나타나고 체제 경쟁이 다시 지정학 긴장으로 악화되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현상이 최근 몇 년간 발생했고 그 과정 속에 14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지만 그런 지정학 경쟁이 악화되는 약간 지난 30년과 다른 방향의 흐름이 있었다 그러니까 경제적 경쟁이 체제 경쟁과 지정학 갈등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것이다 라는 그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보기에는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주주의 지표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그 경향이 더 심화되는 도저히 민주화가 될 것 같은 전망이 보이지 않는 약간 그런 모습들 그리고 러시아가 90년대 체제 전환을 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난 이후부터 계속 권위주의가 부상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모습 거기에 추가로 30년간의 지구화를 통해서 대부분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 내부의 사회불평등이 약간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더 평화롭고 우호적인 국제관계에 대한 지지가 내부적으로 악화되는 이 세 가지가 결합된 현상 속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무슨 민주주의 지표라는 것이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동아시아에서는 6개국 모두가 같은 민주주의 국가인 것이 아니라 체제의 민주주의 지표가 정확하게 둘로 갈라져 있는 체제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기후 위기나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도 이해관계가 선명하게 갈리고 있는데 어떤 상당히 에너지 안보가 확보된 미국이나 북유럽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도 예외 없이 상당히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고 그리고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은 인도와 중국 상황이 있고 이런 기후 전환이나 기후 위기나 에너지 전환 같은 이슈가 규범이 새로 등장했는데 그 규범을 대면하는 압력이 또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면서 이 국가들 사이에 긴장이 좀 더 심화되는 어떤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이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지지가 악화되고 있다는 대드센터 논쟁이 다시 부활하면서 최근에 피터 트루보이치나 브라이언 버군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제질서에 대한 관여나 외교를 좀 축소하고 현실주의 노선을 따라서 혹은 더 나가서 우리도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커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아예 더 무장을 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고요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고 그리고 큰 틀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떤 민주주의 동맹을 강화하는 준 신냉전적인 어떤 상황에 대안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여전히 UN과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지지하지만 당장 관계를 개선하기가 어려우니까 장기적으로 국내의 불평등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를 더 우선시해서 그것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났을 때쯤 그 힘을 받아서 다시 관계를 좀 풀어가 보자라는 세 가지 방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국가 내부에서 좌우익 포퓰리즘이 계속 대두되고 있고 민족주의도 좀 더 심해지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지금은 두 번째 단계에 있는 느낌이고 두 번째 정책에 해당되는 신냉전적인 민주주의 동맹 강화 상황이고 앞으로 좀 더 국가들마다 그 내부 사정이 좀 더 좋아지는 과정에 따라서 특히 미국과 중심으로 어떤 장기적인 지지를 회복하는 상태에서 다시 지정학적 긴장을 풀려는 흐름이 도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긴 틀에서 보면 저는 유럽의 프랑스, 영국, 독일과 미국과 그리고 러시아와의 균형이 2차 대전 이후에는 독일 분단선에 있다가 그게 독일 통일되고 동유럽 통합되는 2004년, 2005년 기점으로 동유럽 쪽으로 갔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 서유럽과 러시아의 균형이 동쪽으로 완전히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동아시아에서는 그 분단과 그 경계가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가 70년째 계속 체제 간의 균형이 한반도에 한복판에 있는 상황인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이 크게 부상하면서 다시 한반도가 긴장의 균형선이 되어 있는 만약에 서유럽과 유럽에서 균형이 살짝 이동하는 것처럼 아시아에서도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느 방향으로 균형이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 속에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는 유럽에서는 민스크2를 보완하는 민스크3가 나타난 어떤 시점이 올 수도 있고 미국에서 만약에 국내 불평등이 좀 완화되고 중국도 지나친 갈등이 좀 부담스러울 때 2010년대에 나왔던 피봇 같은 어떤 좀 더 긍정적인 구상이 다시 현실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최근의 상황을 과거와 같은 양체제가 완전히 갈라진 신냉전 구도라기보다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 이행하는 어떤 긴장 국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라고 본다면 이 조건에서 한국이 한일관계를 개선하면서 동아시아 협력을 추구하며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를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좀 분석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탈냉전 이후 90년대 이후 육자회담 전후까지 약 20년에 걸쳐서 관계가 계속 좋아지다가 아시다시피 2017년, 2018년 이후에 관계가 안 좋아지고 지금 다소 긴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저희 통일의식 조사에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주변국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인식과 위협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고 그리고 실제로 다른 지표를 통해서도 지정학적 위협 수준이 90년대와 2000년대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리고 특히 2017년, 2018년, 2019년에 남북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주변국 긴장도 완화됐던 시기의 여론 특징을 볼 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외교정책과 통일정책의 조합을 만들어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시사점을 좀 얻으려고 분석을 했는데요 보시는 그래프가 이제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이 어떻게 변화했는 데에 대한 그래프인데 보시다시피 미국에 대한 친밀감이 꾸준히 증가해서 지금은 80.6%에 달할 정도로 가장 높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으로 높인 것이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는 잘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다음으로 높은 것은 북한에 대한 친밀감입니다 같은 민족에 대한 친밀감이 한국에 정서적으로 있기 때문에 미국 다음으로는 북한에 대한 친밀감이 높은데 그게 2012년에는 20% 그리고 2018, 2019년에 관계가 좋을 때 거의 2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중국, 러시아, 일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친밀감은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018년, 2019년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친밀감들의 조합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미관계를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지정학적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주변국에 대한 위협인식인데요 위협인식은 너무나 정확하게 제로섬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가장 높고 2009년부터 17년까지는 50%에서 60% 육박하는 정도인데 보시다시피 2016년, 17년 이후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63%에서 32% 정도로 거의 30% 가까이 떨어지는 정상회담과 남북관계 개선 이후에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그때 줄어들었고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언제 줄어든가를 보면 주황색선과 회색선을 보시면 되는데 주황색선은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이 주기적으로 상승하는 24%, 28%까지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이 상승하거나 2017년 이후는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크게 상승해 있습니다 지금 46%, 44%대인데 일본이나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방향과 동시에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한중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어떤 제로섬적인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다만 어떤 식으로건 다음으로는 각 국가들에 대한 협력인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친밀감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미국에 대한 협력인식이 가장 높게 형성돼 있고 일본에 대한 협력인식은 2009년 이후 최근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19%까지 지금 상승해 있고요 2018년부터 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는데 9%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19%까지 상승해 있고 북한에 대한 협력인식도 여전히 47% 정도가 형성돼 있습니다 물론 핵에 대한 위협인식이라든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전과 달리 미국에 대한 협력인식이 가장 높고 일본에 대한 협력인식이 살짝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주변 외교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지난 한 17년간의 여론조사에서 나오는데 2018년, 19년을 보면 남북관계를 직접 개선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 협상을 중지하거나 개입하는 형태의 외교가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 방향은 미국과 일본 같은 전통적인 동맹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시도하려는 두 가지 방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자의 방향이 있었고 잘 아시겠지만 전자의 방향을 시도하다가 한일관계가 틀어지면서 그 관계가 전반적으로 프로세스가 중단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미일 동맹을 우선시하면서 한일 협력을 최대한 해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 번 남북관계를 어떻게든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건과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여론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정학 위기 수준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연구자가 다 공개해놓은 자료인데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한반도 주변의 6개 중에서는 지정학 위기를 가장 크게 느끼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양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전쟁을 거쳐서 쿠바미사율 위기나 특히 2001년에 9.11에서 지정학 위기를 굉장히 크게 느꼈고 그것으로부터 지금은 좀 낮아져 있지만 보시다시피 2020년 이후에 지정학 위기 인식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러시아를 보면 러시아도 전통적으로 2차 대전까지 그리고 냉전 시기에 굉장히 지정학 위기 인식이 높다가 탈냉전 이후 굉장히 낮아져 있다가 2020년 이후에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중국의 역사에서 한국전쟁이 가장 높은 수준의 지정학 위기였다가 80년대, 2000년대에는 굉장히 평화롭다가 2000년 이후 약 20년에 걸쳐서 지금 지정학 위기 수준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지정학 위기 패턴은 정확하게 북한 핵실험 했을 때와 그리고 약간 아이러니하게도 2017, 18년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 어떤 그 정상회담이 가져올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느낌이 어떤 작용했는지 위기 인식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00년 이후만 보면 9.11 이후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정학 위기를 동아시아 주변 모든 국가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이런 지표에서도 확인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배경에는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미국의 금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위기 인식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한국 모두 2000년 이후 지정학적 위험 지표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 살펴본 신냉전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이 지속되거나 그것보다 지정학적 위기가 더 높아지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 역시 지정학 위험 수준을 좀 낮출 필요가 있고 중국도 2000년 이후 위기 수준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좀 낮출 필요가 있고 한국도 북한 추가 핵실험이라든가 어떤 정상회담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한다면 한국 역시 지정학 위기 수준을 좀 낮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어떤 연대가 중요한 시점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과도한 지정학 위기 수준을 낮출 이해관계가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정학 위기 수준을 낮추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다면 그 다음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이론적이고 좀 추상적인 차원일 수 있겠지만 유럽은 대탕트와 유럽 통합을 통해서 거의 지정학 위기 지표가 거의 낮은 지정학적 위기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상황으로 갔다면 동아시아에서는 미완의 탈냉전 이후에 지정학적 이동이나 체제 이질성 같은 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어떤 핵 문제를 둘러싼 균형과 아시아의 핵 균형 사이의 차이가 굉장히 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유럽보다는 아시아에서 지정학 긴장이 좀 더 높은 상황이고 앞으로도 중국이 민주화되거나 북한이 민주화되지 않는 한 유럽 수준의 긴장 완화는 크게 쉽지는 않을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던 것은 제가 문외한이지만 피봇, 커트캠벨의 구상 속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어떤 전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을 더 큰 지역구도 안에 포함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인도와 관계를 개선하고 이게 인퇴전략으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유효한 기후변화나 핵 확산 방지 같은 글로벌 이슈 그리고 지역의 재난구호 같은 지역 문제에서 중국과 협력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미얀마라든가 태국이나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에게 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좀 유연하게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리고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중일 삼각협력뿐만이 아니라 트랜스 아틀란틱과 트랜스 퍼시픽 세 지역의 삼각협력 구상 속에서 유럽만큼은 아니더라도 아시아에서도 지역협력체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과제나 전망들이 제시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렵긴 하지만 여전히 유효한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시 압축해서 좀 너무 과도하게 단순할 수 있겠지만 대탕트와 탈냉전이 지구화와 함께했던 30년이 지정학 갈등이 세계적으로 해소되면서 경제협력으로 갔던 흐름이라면 지금 상황은 경제협력과 강제협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경쟁이 발생하고 경제 안보가 중요해지고 그게 체제 경쟁으로 나타나고 그게 지정학 갈등으로까지 나가는 반대 어떤 백래쉬랄까요 그런 반대 방향의 흐름이었다면 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너무 부담이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 지정학 갈등을 완화하고 체제 경쟁을 좀 완화하고 완전히 수렴 다 민주주의 체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어떤 적절한 공존의 지점을 찾고 다시 한번 어떤 더 포용적인 지구화를 이루기 위한 구상들이 힘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다소 러프한 결론이지만 지금 상황은 신냉전적인 민주주의 연대 국면이라면 앞으로 새로운 국제관계의 균형이 형성되고 민스크3라든가 피버2 같은 시점이 도래한다면 그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중일 협력은 특히 민감한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최대한 완화하려는 어떤 노력 그리고 체제 차이를 좀 감내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무역이나 경제 교류에 있어서 공급망 단절 같은 어떤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관리하고 좀 덜 경쟁적인 상호 의존을 만들려는 노력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우호적인 2017년, 2019년의 경험을 되살려서 어떤 그런 여건을 만들고 경제사회에 있어서는 적어도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재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딱 맞춰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재미있는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흥미 있고요 사실은 우리 흔히 이러한 갈등 속에서 투시이 디스 함정을 얘기하고 전쟁의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점치는 학자들도 많은데 우리 김 박사님은 갈등과 전쟁 대신은 협력의 가능성, 국제협력의 가능성을 높게 진단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 또 미국이 느끼는 위기의식이 상당히 큰데 9.11 이후에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다자협력의 가능성이 과연 높아질까라는 점 그런 부분이 좀 약간 궁금한 점이고요 또 혹시 좀 이따 답변하실 때 참고로 하실 것 같으면 그리고 전쟁은 러시아에서 쿠라이나 침공을 인해서 유럽의 안보의식이나 위기의식이 상당히 커야 될 텐데 전쟁이 나지 않는 동북아에서 위기의식이 더 크다라는 것을 비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마 나중에 토론을 통해서 재미있는 토론을 해주실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 박정진 박사 수다 유니버스티 제가 발음을 좀 잘못했으면 죄송한데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과 북한 문제 북일관계 전망과 한일관계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수다축구대학의 박정진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교평을 잡은 지 10년이 됐고요 전공은 북한하고 일본 관계입니다 오랜만에 한국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잘 될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패널의 주제가 한중일 협력인데 저의 발표는 그 부분을 직접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목대로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을 통해서 몇 가지 시사점을 생각해보는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일관계가 많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일관계가 좋아진 건 분명히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 회복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짚어볼 지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특히 역사 문제에서 일본이 그토록 강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어디 있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예상되는 한일 협력은 과연 관계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지 대체로 이 부분은 정치 리더십이나 퍼스널리티로 얘기된 측면이 있는데 저는 주로 그것이 외교의 현장에서 표출 가능할 수도 있다는 조건을 좀 확인하는 걸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한반도 정책 이 부분은 국간보 전략이 제2차 아베 내각에 만들어졌는데 최근에 기세대 내각에서 개정이 되었었죠 국간보 전략이라는 큰 총론 속에서 한반도 정책의 위치를 확인해 보고요 특히 문제를 분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대체로 지금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과거의 10년 동안의 상황을 조금 되다라보는 형식으로 취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아베 내각이 2014년도죠 13년 12월이죠 국가안보 전략을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그 전에는 일본의 장기적인 안전보장과 관련된 문서는 국가 방위의 기본 방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국가안전보장 전략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던 이유는 일본 스스로가 처음으로 일본을 둘러싼 위협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처음으로 정의를 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안에서 가장 명시적인 위협은 물론 북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아베 내각이 국가안전보장 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는 정황이 있는데요 그 결과가 2014년도에 스토클럼 합의입니다 그 경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생략을 좀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북일 관계의 이러한 변화가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 스토클럼 합의 이행을 위해서 최초의 국장급 회담이 있었던 바로 그날 그날 일본 국내에서는 국가안보장 전략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집단적 자유권 행사에 대한 내게 결정일정이 있었고요 그 회담의 장소가 북경입니다 그런데 북경은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하던 장소이고 동시에 당시에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만 열병식에 참여했었죠 그런데 그날 마침 또 아베 수상이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북기 스토클럼 합의라는 것은 기본적인 현안이었던 납치 문제가 중심이지만 전제로서 북일 국회 정상화를 목표를 하고 있고요 과거와 달리 납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외 네 가지 의제를 포괄적이고 병행적으로 해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새로운 건데 여하튼 아베 내각이 국가안전보좌 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함과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여왔고 물론 이제 미일 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죠 그 조정 과정에서 아베 수상이 방북 계획이 취소됐지만 역시 한국과는 협의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베 수상의 방북 계획이 미국과의 논의 속에서 취소되면서 북한 핵실험을 개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북한이 일본한테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 국가안전략의 내용에서 대단히 중요한 파트너로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좀 전제가 있는데 당시 국가안전략의 키워드가 적극적인 평화주의인데 적극적인 평화주의라는 것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 논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대단하게 중요한 파트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중인식과 전략에서 일정 정도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이 대전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박근혜 정부하고 중국의 시진핑 정부와 간의 관계 특히 방북 관련해서 크게 재론이 되고 있었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일본 내에서는 한국의 박근혜 정부의 전략을 G2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G2라는 표현은 일본은 쓰고 있지 않고 한국에서 많이 썼던 표현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중국과 미국을 같이 조정을 해서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무역과 경제 문제 그리고 또 안전보장 문제의 모두를 챙기겠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과제, 견제의 과제는 일본한테 떠나기고 있다는 식의 평가를 하고 있었고 그 타이밍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 박근혜 정부가 중국에서 열병지식에 참여했던 그 장면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지는데요 한일 위안부 합의는 결국은 한일 간의 역사 문제에 대한 합의 자체라기보다 일본의 국가안부 전략 수립 과정에서 특히 이 당시의 미일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는데요 이거는 과거에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했던 것과는 달리 중국을 의도했던 것이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상이 재평가되고 이 과정에서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그 외무성에는 한국에 대한 위상이 가치를 같이하는 국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이웃으로 바뀌었던 시점이기도 했었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이제 기억이 생생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한 경위인데 일단 이 경위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고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른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시키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평가가 극적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시점에서 아베 수상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식적으로 평행했었는데 그 반면에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공식적인 참가 거부 의사를 밝혔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이른바 산불 정책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시 일본에서는 특히 아베 수상의 자문그룹에서는 문재인 정부 또한 문재인 정부 시기에 G2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라면 남북관계 특히 대북관계를 통해서 대미관계와 대중관계를 풀러가는 것 같다 결국은 북한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라지는 건데 따라서 북한이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위치에 되는 것이고 박인인 포지션이죠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장 손상에서 여러 가지 한일 간의 행안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일본의 해상자위대 위협 피해 문제도 있었고 특히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있은 후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통상적인 맥락이 아니라 안전보장상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정의하고 그동안에 취해했던 한일관계를 재구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당시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 이른바 재팬 패싱,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일본이 제외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평가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일본 측의 답변은 되게 확실합니다 자신들은 패싱을 다한 것이 아니라 문젠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의도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 당시 나름대로 한국을 창고로 하는 한반도 정책을 탈피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외교 진영을 재편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외무성 내의 아시아 대항주, 북동아시아과 여기가 주로 한반도 문제를 다루던 곳이고 기본적으로 코리아스쿨입니다 한국 창고가 있는데 북동아시아과를 두 개로 나누어서 북한과를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을 경유한 대북 정책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일본의 독자적인 접근을 취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NSC, 국가안전보장위원회 여기서 중요한 인사 개편이 있었는데 당시 대북 정책을 주도하던 기타무라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NSC의 국장으로 됩니다 그 전에 야치초타로 이분이 한일 간의 위안보 합의를 이끄었던 분이죠 한국을 잘 아시는 분인데 기타무라라는 인물은 한국과는 별로 관련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북 정책의 핵심 진영이 됐던 것이고 이와 동시에 간저 주도로 대북 정책을 취하기 위해서 비공식 라인을 펼쳐갔고요 동시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 다시 말해서 자신들은 대국 간의 관계, 대국 외교를 통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는 논리로써 한국에서부터 제기되고 있던 재팬 패싱이라는 논리에 반론을 취합니다 실제로 러일 정상회담하고 중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당시 러일 정상회담은 사실 북방 영토 문제하고 러일 간의 평화협정 문제가 있었고 중일 간에는 중일 평화협정 평화조약 발효하고 40주년이라는 이벤트가 있긴 했었는데 여기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일본이 이니셔티를 발효했다고 어필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가네마루 신고라는 사람이 집단적으로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의 송일호 조일 국교정상회 대표대사하고 차성일 외무성 차관하고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건 전형적으로 공식적인 외교란이 없을 때 민간을 통한 얘기가 아니고 참고로 가네마루 신고라는 사람은 과거 북일 3단 공통성명에 입구하는 가네마루 신이라는 유명한 자민단 정치인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여튼 다방면으로 전개를 하고 있었다 독자적인 대북 접근과 이른바 대구개구라는 이름으로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 것이죠 이와 동시에 있던 것이 인도태평안 전략을 중심으로 한 과거에 아베 내각이 최초에 제기했던 국가모 전략 자체를 전면적으로 검토한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기본 내용은 그렇습니다 북일본이 앞으로 안전보장을 하는 데 있어서 전수방위 원칙 다시 말해서 억지 중심의 안전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처력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이른바 적기지 반격 능력에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있었고 동시에 전선 프론트를 확장하는 것이죠 제1열도선이라 그래가지고 QC 오키나와 대만에 이르는 그 지역의 미사일 부대에 배치하고 개발 작업을 미사일 개발 작업을 대폭 확충하게 됩니다 여튼 그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의 일로 들어가는데 2021년도에 아베 수상이 퇴임을 하고 스가 내각이 등장했고 미국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등장했습니다 이때 미일 정상회담을 했고 공동선언을 발표했었죠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에서도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보도한 것 이상으로 당시 바이든스가 공동선언에 대한 평가는 되게 일본 국내에서는 극적인 양성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미일 동맹을 재정했다라는 평가도 있었고 그야말로 루이비칸 강을 건넜다 그 이유가 뭐냐면 드디어 일본이 대만 문제를 본격적으로 안전보장 문제의 과제로 내온 것이고 이 말은 말을 바꾸면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했다라는 것인데 특히 대만 문제 대만의 위기사항을 일본 스스로의 안전보장 그러니까 대만 유사 사태를 일본의 유사 거의 같은 격으로 둔 것이라고 평가가 됐고 되게 크게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당시 미일 공동선언 이후에 곧장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때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개선한 측면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미일 동맹의 핵심적인 과제를 북한 문제 그 북한 문제를 비약산 체제 그것을 유지한 것으로 투자라는 것으로 도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북한 문제와 중국 문제가 구분되는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전선이 형성되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직후에 기세내각이 등장했는데 기세내각이 이제 다양한 형태로 외관비 전략을 제시를 했고 특히 국가 전략의 개정 아베 내각 때 시작했지만 이것을 완성시켰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한국의 위상이 상당히 격화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동일한 그것도 순서로 보면 마지막 위치했던 그냥 중요한 이웃 국가로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과 같은 맥락이지만 과거에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에서 있었던 한일 간의 특별한 협력관계 특히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한국조항과 안보경협 이런 형태로 한국이 일정 정도 안전보장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안전보장의 관계가 있으면 역사 문제 관련해서도 타협을 했던 그런 식의 한일 관계의 특별함은 더 이상 배려하지 않겠다는 그런 시그널이었던 것이고 반면에 아벤 내각 스가 내각에 이어졌던 이른바 북한과의 독자적인 관계 설정 특히 정상회담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도 그동안 북한하고 일본의 관계를 취약했던 여러 가지 요인 한일 기본조약 제3조의 얘기는 과거의 얘기도 했고 북한 핵 미사일 문제와 납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한다고 했는데 사실 2002년도에 북일 폐헌사원도 마찬가지였지만 북일 관계가 반드시 핵 문제 해결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이미 드러났던 것이고 가장 중요한 납치 문제인데요 납치 문제는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납치 문제가 북일 관계의 진전을 가려막는 요인이 되었지만 납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번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납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국자급 회담과 하이레벨을 했던 북일 간의 교섭이 있었던 것이고 납치 문제는 북일 간의 고유의 의제이기 때문에 굳이 한국과 미국 간의 협의를 전제하지 않아도 되는 따라서 납치 문제는 과제이기도 하지만 북일 관계를 진정시키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 향후 북한하고 일본 간에는 국계 정상 본회담이라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본회담에서는 납치 문제 이외에 북한 핵 문제가 디폴트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인생할 정부에 들어서면서 사실 한일 관계뿐만이 아니라 한국은 인도 택배한 전략도 발표를 했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본과 전략적인 동조를 보인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현재 기지단 내각이 한국에 대해서 새로운 평가를 하고 있다고는 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문제상으로서는 특히 인생할 정부가 인도 택배한 전략을 발표한 그 시점에 기지단 내각이 국감호 전략을 개정했었죠 거기에 보면 한국에 대한 위상변화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결국은 당면에서 저는 한일 관계가 협력이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이 과거로의 회복이 아니라 전반적인 재편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대중관계에서 일본 스스로가 최전선에 있는 국가로 자기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일단 북한 문제는 한국이 최전선에 있지만 이렇게 분리됨으로 해서 한일 간의 협력 방식도 달라졌다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북한 문제가 비약산 체제 문제로 정의되고 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걱정되는 측면 북중러 그리고 한미일 간의 대립관계를 설정한 전망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고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오늘 패널의 주제이기도 했던 미중 협력이 가능하고 거기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봅니다 문제는 남북관계가 후퇴가 장기화되면서 북극관계가 장기화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종합하면 현재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은 과거에 특별한 한일 관계를 전제로 한 특히 한국을 참고로 했던 대북 정책에서 전반적인 한반도 정책이라는 총론 하에 대한정책과 대북 정책을 취하고 있고요 이런 식의 방향은 필연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측면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박정진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방향에서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우물쭈물하는 사이 가고 일본은 미일 관계를 좀 더 강화시키기 시작을 했던 것이고 특히 이제 북일 간에 있어서 스토클롬 회담 이후에 있어가지고 전략적 전환이 좀 더 세게 이루어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저도 이제 북일 간에 있어서 스토클롬 회담 당시에 저도 이제 스토클롬에 있으면서 상당히 이제 북일 간에 오가는 얘기들에 관심 있게 봤던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북한에서 누가 이 북일 회담이 왔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때 관심 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미일 관계가 강화되면서 아베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교적 공간 외교적 전략이 좀 더 폭넓어지는 오히려 좁아지는 게 아니라 미일 관계를 개선과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한일 관계를 조금은 차선적으로 두는 그러면서 자신감을 이제 아베가 갖게 되는 그런 동기를 갖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아베가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미일 관계를 개선하고 강화함으로 인해서 동북아에 있어서의 주요 전략을 짜는 그런 형태로 이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에 있어서 저도 몇 번 회의를 가면서 느낀 거는 최근에 있어서 대만 중국의 대만 침공 이런 이슈를 인해서 기본적으로 일본이 우려하는 것은 미일 관계를 통해서 이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전쟁 억제라든지 특히 이제 중국과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차원이 아닌가 싶고요 하나 우려되는 거는 여전히 이제 윤석열 정부에 와서도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좀 더 듣고 싶은 얘기인데 앞으로 진짜 개선되려면 어떤 부분이 우리가 유의를 하고 좀 더 생각을 좀 많이 해야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울대학의 오승희 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 분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일본연구소의 오승희입니다 사실 오늘 발표는 저희 중국에서 초청한 연구자께서 발표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비자 문제로 갑작스럽게 참석이 어렵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발표를 맡게 되었는데요 오늘 한중일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생각이 든 것은 역시 일본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가기 편하고 쉽게 비자 없이도 쉽게 갈 수 있는데 중국은 참 가기가 어렵구나라는 생각 다시 한번 들면서 협력에 있어서 교류의 중요성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발표를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토론을 너무 잘 준비해 주신 주민호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황태원 박사님께서도 갑자기 토론을 맡게 되셨는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최근에 기회가 있어서 단행본 챕터로 들어가기 단행본 챕터로 준비하고 있었던 글이 있어서 다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단행본을 취지로 만들고 있는 것이어서 조금 학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의 외교 정책을 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다루고 있는 부분은 일본의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통일인식조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통일인식조사라고 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있는 작업입니다 일본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데 특히 세대 문제를 가지고 세대 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북한 인식과 통일인식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는데요 단순히 북한에 대한 인식만이 아니라 국제 환경 및 한반도 그리고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인식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고 특히 중국에 대한 인식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세대라고 하는 변수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인식, 일본의 북한에 대한 인식 등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대와 관련해서는 저희 자료집에 208페이지 좀 간단히 정리를 해놨는데요 일본의 MZ세대 아니면 Z세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일본의 MZ세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역시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저성장기에 자라난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MZ세대는 조금 이전에 유토리세대나 사토리세대처럼 다소 좀 침체와 조금 소극적인 측면으로 불렸던 세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해외여행에 좀 더 신숙하고 체험적인 소비, 참가형 소비, 가치 소비, 탄력 소비 등등 다양한 소비를 통해서 자신을 표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로만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좀 나다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로는 가치와 공감, 스토리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부분 세 번째는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선호와 가치를 표현한다는 부분 네 번째로는 주변과 소통하고 쉐어하고 자신과 사회를 연결하고 있는 부분으로 요약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고 소비의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투영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소비와 자본주의적인 사회에 익숙한 세대라는 부분이 역시 한국과 일본의 최근의 젊은 세대들을 좀 가깝게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북한에 대한 인식은 좀 한국에 대한 인식과 또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조금 가볍긴 합니다만 이제 부재를 연결되는 한일 단절되는 북한이라고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는 부분은 대중인식으로 해서 통일인식 조사와 일본 내각부에서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내각부에서는 일본 내각부에서는 2002년부터 외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각 국가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 호감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역시 선호도를 조사하기보다는 관심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일본의 북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굉장히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도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 핵 문제, 미사일 문제, 북일 국교 정상화라고 하는 4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2년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11페이지에 그림 1로 들어가 있는데요 미사일 문제에 대한 응답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았는데 최근 들어 미사일 문제에 대한 응답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고 북일 국교 정상화와 관련된 얘기는 조금 더 접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 관심사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령별로 봤을 때 그림 2에 나타나 있는데요 특히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20대와 30대에 응답이 높았습니다 미사일 문제를 선택한 사람의 비율이 젊은 세대에서 많고 그런 전반적인 경향 역시도 미사일 문제에 대한 미사일 문제로 북한을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를 선택한 사람들의 비율을 연령별로 봤을 때 역시 5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핵 문제를 북한의 인식으로 선택한 사람의 비율은 30대와 40대에서 높게 나타났고요 남북 문제에 대한 관심사는 20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은 70대 이상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주요 4대 의제에 대해서 연령별로 살펴봤을 때 조금 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의제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국가에 대한 호감이라기보다는 이슈나 관심사항으로써 북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자주 경험하고 있는 미사일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미사일 문제와 핵 문제와 관련해서 30대에서 특히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20대에서는 탈북자 문제 남북 문제에서 평균보다 높은 관심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특이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역시 안보 위협으로 미사일 문제, 핵 문제를 중심으로 안보 위협으로 북한이 인식되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안보 위협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 세대에서 골고루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안보 위협으로써의 역시 북한에 대한 인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은 최근 들어 일본은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강화하면서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7년까지 국방 예산을 GDP 2%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거기에 일본이 전후 레짐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글로벌 강대국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라는 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일본 한 나라보다는 국제사회 연대하고 특히 G7을 중심으로 이제 다자적인 연대를 통해서 그런 강력한 반대 같은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이런 비핵화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를 촉구한다던가 여러 가지 굴병적인 차원에서도 북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본 G7 히로시마 서밋도 개최를 완료했고 거기에 2023년 2024년에도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역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본의 글로벌 리더십도 제고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국제사회 담론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일본의 북한 인식과 여러 통일에 대한 구상 같은 것들을 살펴보는 게 이번 발표문에 의의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에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좀 더 주변국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를 본다면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역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늘어나고 있고 또 중국에 대한 호감도도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흥미로웠던 건 한국의 MZ세대는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과 비호감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일본에서는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비호감도는 높겠습니다만 연령별로 봤을 때 다른 세대보다 젊은 세대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림 3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고 한국에 대한 호감도 높게 나타나는데 중국에 대한 호감도 전반적으로는 낮지만 그래도 젊은 세대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절반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본 젊은 세대의 평균보다 높은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겠습니다만 가하시마 신 선생님의 얘기를 좀 인용을 해 보자면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중국의 부상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기성 세대보다 낮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이고요 거기에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이 코로나 이전까지 굉장히 많았고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중국인들도 상당해서 중국인들과의 교류가 기성 세대보다 더 활발했다고 하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도 굉장히 중국인 유학생들이 많은데요 한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들과 교류하고 함께 자리하는 경우가 좀 적은 반면 교류의 질적인 차원에서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 같은 것들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류의 증가 자체도 중요한데 그 교류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후 인식에 긍정적인 선순환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교류의 증가 여기에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그러한 인식들이 변화해 나가는지에 대한 추적적사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한국과 일본은 조금 더 인식 차원에서 가까워지고 있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국과 일본 간에 여러 가지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측면 특히 문화적 차원에서 공감대가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젊은 세대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나타나고 한국에서도 통일인식조사에서 봤을 때 한국인도 일본을 조금 더 위협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서 한일 간에 조금 더 소통하고 공감대를 키워나가는 그러한 응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대중문화와 관련해서 뭐 스즈메 문단속이나 뭐 슬램덩크 등등 한국과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던 부분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굉장히 높게 인기를 끌었던 점들 등등을 통해서 뭔가 교류의 문화적인 교류의 중요성 같은 것들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일본을 방문한 한국이 증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교류의 증가를 통해서 그러한 호감도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 국제정세의 변화와 경험하게 되는 정부의 체험에 따라서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또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교류와 경험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통일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설문조사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의 역할을 어떻게 살펴보느냐 라고 하는 설문이 있어서 218페이지에 인용을 하였고요 거기 통일인식에 대한 일본의 통일 한국에 대한 인식이 이제 단순히 한국과 북한에 대한 인식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인식 차이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안보 경제 역사 문제 전반에서 일본과의 협력 가능 여부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본의 역할에 대한 여러가지 기준 연구들이 있고요 거기에 견제와 방해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연구들도 있어서 한반도 통일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일본을 배제하고 소외하는 저펜 패싱보다는 일본의 건설적인 역할을 견인해서 일본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끔 하는 그러한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제언들도 참고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일한국에 대한 미래상 과 관련해서 일본의 관건이 되는 부분은 역사화해와 일본의 납치자 문제 그리고 한반도 핵 보유 여부 비핵화 여부 그다음에 북한의 부존자원과 경제개발 기회 또 통일한국의 중국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등등의 다양한 논의들로 확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의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좀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의제는 역시 일본인 납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조사에서도 높은 연령일수록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놓고 젊은 세대는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본 정부가 일본인 납치 문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인 납치자 문제는 한국에 대한 대남 침투 작전이나 대남 공작 활동 등에서 많은 일본인들이 북한의 공작기관에 납치된 사건을 말하는데요 일본 정부는 납치 사안이 12건 있었고 납북자가 17명이고 이 중에 13명에 대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유지미 준이치로 총리 당시에 여러 가지 납치를 인정하고 귀국시켰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12명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8명이 사망하고 4명은 입국하지 않겠다라고 통보를 했지만 일본 정부는 계속 전원 생존해 있다는 전제하에 입장을 대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협상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인 납치 문제가 일본에서 특히 인권의 문제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이전까지 식민지 지배 청산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이 가해자고 북한은 피해자라고 하는 관계성을 강조했다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일본은 피해자이고 북한은 가해자로 역전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그 문제 자체 해결 방안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외교전략적인 차원에서 계속 언급되는 부분에서 북일 관계에 전략적인 고려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겠고 네 줄이겠습니다 여러 가지 통일 한국과 관련돼서 납치자 문제와 안보 위협 북일 국회 정상화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한 그러한 추이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일본의 MZ세대들이 어떻게 국제환경의 위협과 특히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어떻게 인식하고 향후 국방력 강화로 나타나는 일본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 주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어떻게 위협인식을 가지고 의제별로 어떻게 세대별로 차이가 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희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하구요 일본의 동부아 국가들 특히 남한이나 북한 그리고 통일 문제 중국에 대한 인식 발표 잘 들었구요 최근 논의 시사점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분의 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토론 시간입니다 우선 세분의 토론을 듣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황태현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의 황태현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김학재 선생님의 발표문에 대한 토론을 좀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본 글에서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현재 미중 전략 경쟁 그리고 북핵 미사일 문제 등 전 세계적으로 복합적 위기와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위기를 중심으로 그 원위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글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통일 평화연구원의 통일 의식 조사 내용이 있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국가별 지정학적 위험 수준을 살펴보면서 결과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중일 협력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현 시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러한 연구 시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본 글의 흐름을 보면 지정학적 배경을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한국의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 그리고 위험 인식 이런 것들을 이제 설문조사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지정학적 위기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을 통해서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 수준을 좀 낮춰서 어떻게 협력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모색하는 방안을 좀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보면 상당히 좀 재미있고 의미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을 해보면 좀 더 고민해봐야 될 요소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각각의 요소들을 좀 묶어서 전체적인 하나의 주장으로 연결되는 글을 좀 마무리 지을까라는 부분은 조금 여기에서는 좀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보면 어떠한 지정학적 위기라고 하는 이 지정학적인 위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그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방안을 좀 모색을 하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동부가 지역을 통한 뭐 어떠한 해결 방안이라는 점으로 좀 이렇게 묶어 나가든지 아니면 뭐 그 지정학적 위기라고 하는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전 세계적인 여기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러시아 그리고 중국 사례 뭐 이런 미국의 상황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좀 제시를 하면서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의 측면에서 어떻게 해결할까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부분으로 또 엮어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좀 더 여기서 특화된 요소들을 좀 더 강조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것으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국제적 긴장 상태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선진 민주주의 국가 내부에 불평등이라는 이 세 가지 요인이 결합된 결과로 좀 보고 계시는데요 이로 인해서 실제 일치적으로 민주주의 진영의 연대를 강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장기적 국제질서의 안정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포용적 지구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서 이를 통해서 한반도 즉 동북아의 문제에서 한중일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 수준을 낮추면서 협력하는 방안으로 좀 제시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지정학적 긴장 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한 사실은 평가들이 있거든요 앞서 사회자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긴장된 원인은 사실은 좀 더 복합적인 요소로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안에서는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이러한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문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중국의 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결국은 경제적인 요소 그리고 정치적인 요소로서 하나의 패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그 출발점이라고 본다면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의 조금 지정학적인 요소로서 이러한 정치적인 분야 현재 러시아나 중국이라고 하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 서구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는 내부의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다양한 것들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좀 더 이것에 대한 설명력이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좀 더 여기에서 나아가서 좀 지정학적 긴장을 과거와 같은 의미의 신냉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균형으로 이행적 긴장국면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이행적 긴장국면으로 설명하는 이러한 새로운 방향으로써 제시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것은 새로운 균형이 결국 어떤 균형이냐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우리가 의문점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 국제정치의 공존 지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에 이것은 권위주의 체제와 그럼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그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뭔가 좀 공통되는 지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오히려 미국의 시점에서 보면 미국이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 아니면 그 지역적인 그러한 중국과의 경쟁 러시아의 경쟁 이런 것 안에서 자신들이 단급 패권 체제로 좀 더 승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좀 더 조금 고민스러운 지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설문 내용이 갑자기 이제 나오는데요 설문 내용으로만 보면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지정학적 위기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주변국에 대한 친밀감으로 봤을 때 뭐 미국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 이라는 것이 있고 위협인식에서는 특정 국가의 위협인식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의 위협인식이 하락하는 제로섬적 변화 양상을 보이는 좀 재미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로섬적 변화가 과연 논 제로섬 게임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지 아니면 혹은 다른 전략이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는 건지 이것에 대한 방향성도 좀 더 제시해 주시면 이 설문이 갖고 있는 의미가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이 글에서 좀 더 강한 요인으로 작동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한편으로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오랜 역사 속에서 한국은 사실은 균형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하나의 제로섬적 변화 제로섬적 게임으로 보이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한일 협력 인식이 증가한 상태로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미국과 협의에서 뭐 어떠한 소통이라는 것도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구도가 한밀 구도 대 북측로 구도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정학적 위기라는 것이 권위주의 체제와 자유주의 민주체제에서의 갈등이라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오히려 이 글이 좀 더 설명도 강하고 제시해 주신 부분들이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항태현 박사님 아주 꼼꼼히 짚어 주셨는데요 제가 시간 통제 얘기를 안 했더니 그냥 놔두면 아주 계속 갈 것 같아요 끝날 듯 안 끝날 듯 저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여튼 꼼꼼히 짚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은 우리 석주희 박사님 한 7분만 하시죠 미안합니다 시간 통제를 얘기를 안 했더니 우리 항 박사님이 길게 하셔가지고 시간 석 박사님을 좀 짧게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동부가 역사재단 석주희라고 합니다 오늘 박정진 교수님께서는 늘 그러셨듯이 북일 관계로부터 많은 시사점과 함의 그리고 중요한 맥락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꼼꼼하게 글 속에서 또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항상 박정진 교수님을 통해서 북일 관계를 공부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오늘도 많이 공부가 되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서는 북일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 문제가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박정진 교수님께서 오늘의 큰 논지 가운데 하나는 제2차 아벤 내각에서 기시다 출범까지 기간을 돌이켜봤을 때 일본이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전략을 모색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북일 관계에서 독자적인 외교적 규섭을 지속해 나갈 경우 파생되는 국내외적인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요 오늘은 사실은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그렇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미일 관계에 어떤 변화를 야기하게 되는지 물론 이제 본 글에서는 미국과의 동맹 조정 과정이 한반도 정책에 투영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역으로 북일 관계에 대한 일본의 전략이 미국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한 측면에서 아벤 내각에서 입안한 국가 안전보장 전략에 대해서 박정진 교수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본 스스로 안전보장상 위협을 정의하기 시작했다 그 시점이다라는 지적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저도 이제 토론 문을 쓰면서 제가 박정진 교수님의 맥락을 계속 이해하고 잘 제가 따라가고 있나라고 했는데 오늘 한 가지는 그 납치 문제에 대한 시각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납치 문제는 오승희 선생님 발표도 있었지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유일하게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용을 잘 하게 된다면 북일 관계 개선의 저해 요인이지만 동시에 일본의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구축하는 데 고유의 총매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글에서 그런 함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독자적인 외교 교섭을 시도할 때 글 중간중간에 나왔던 한국 소외 또는 배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한미일 안보 협력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가정한다고 할 때 이러한 일본의 독자적 외교 교섭 시도는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지 한미일 안보 협력에 관련해서는 상승작용이 될지 쇠퇴 작용이 될지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대만 문제에 관련한 것인데요 일본이 향후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스가 내각 때부터 이제 과제로 나왔는데요 만약에 일본이 북한 뿐 아니라 대만 문제에서도 독자적인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는가 는 중요해 보입니다 종합하겠습니다 아베에서 스가 기시다 내각으로 이어지는 시기에 일본에게 박정진 교수님 말씀처럼 한일 관계 특별함은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중요한 안보 전력의 고려 대상으로 말씀해 주신 대만 문제의 등장 중국 부상에 대한 미일 인도 태평양 전략 북한에 대한 일본의 독자적 대북 접근 등은 새로운 배경적 강화 또는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방위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핵심은 과거 일본이 한국을 경유한 대북 접근 혹은 대한 정책을 통로로 대북 정책을 취했으나 현재는 일본이 독자적 대북 접근을 시도하고 있고 한국은 반면에 구체적인 전략이나 대응이 다소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와 달리 북한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본의 비공식적인 접근, 납치 문제 해결 방식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의 독자적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말미의 결론 부분에서 궁금증을 가져왔는데요 한일 염력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 아까 조은영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은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주호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아주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라대학교의 주민욱 박사님 시간 굳이 얘기 안 해도 7, 8분에 하실 거죠? 또 답변도 남아 있어서요 답변을 충분히 들으시려고 그러면 적당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라대학교의 주민욱입니다 마지막 토론자는 아니길 바랬는데 와서 보니까 마지막이어서 임팩트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라대학교가 한라부터 붙어있어서 제주도에 있는 줄 아는데 원주에 있는 한라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오승희 교수님께서도 이제 연구해 주셨듯이 중국 관련돼서 이제 토론을 준비하고 그걸 봤는데 이제 갑자기 보니까 일본 관련된 거 근데 그 내용 안에는 중국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우선 이 논문 자체가 일본 젊은 세대들의 그 동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 특히 대북 중국에 대한 중국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재밌게 봤다라는 부분 그리고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 한반도에서 높아질수록 한반도 위협은 높아지고 그에 따른 미래세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눠줬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 그냥 더 제언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서 그냥 단순히 이제 그 그 통계 수치만 보고 이제 표면적으로만 해석을 했는데 이것들을 이제 좀 더 이제 고도화된 연구 방법론 예를 들면 내용 분석이나 아니면 에센에이 분석이라서 텍스트 통해가지고 감성 분석을 해가지고 네거티브 포지티브로 나눠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베이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중일 MZ세대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를 돌려서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 혹은 뭐 국가 단위에서 이제 상호 비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적극적 소극적 평화에 대한 인식 뭐 그런 전반적인 걸 다루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뭐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 인식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부분이 통계적으로 유미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지 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속 여기 일본이 북한을 바라볼 때 무엇보다 뺄 수 없는 게 저기 납치 문제인데 납치 문제에 대한 이슈는 제가 봤을 땐 통제 변인으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다루고 있듯이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납치 문제에 대해서 크게 이슈화하고 그거를 임팩트 있게 가져가려 하는데 북한 저기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통제 요인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베이스가 아무래도 저널리즘이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미디어 분석의 중요성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 미디어 분석 안에 보면 프레이밍 부분이나 아진다 세팅에서 의제 설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보편적인 예시로 일반적으로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 가치가 있다라고도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개가 누구를 무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라는 거 이거는 곧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국민의 정서나 이런 걸 통제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했으면 좋겠고 중국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 중국은 보통 모신문하고 자신문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모신문은 엄마신문 그래서 엄마신문은 철저하게 선전선동의 도구로 사용을 되고 자신문 같은 경우는 옐로우 저널리즘이죠 그래서 황색신문으로 해서 무엇보다 수익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두 개로 나눠 가지고 분석하면 유의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교수님께서 제시했듯이 이제 해결점에 대한 부분을 다자협력에 대한 부분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저도 근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다자협력의 범위 그러니까 누구를 그 안에 넣을 것인가 어디 누구 누구와 뭐 그런 부분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 무엇에 대해서 이제 다자협력에 대해서 논의할 것인가 그리고 방법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토론을 잘 들었고요 이제는 이제 그 발표하신 분들 답변드릴 시간입니다 시간이 충분치 않으니까 한 2, 3분씩 간단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사실은 발표하신 분들의 어드밴테이지라고는 답변하시고 싶은 것만 하시면 됩니다 다 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플로어에서 아까 이우태 박사 있었는데 발표 질문 세게 할 것 같더니 어디 각오 없네요 네 혹시 죄송하지만 플로어에서 질문 좀 들을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안 하실 거예요 네 우리 이우태 박사가 엄청 세게 할 것처럼 기다렸는데 못 참고 나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플로어에서는 없는 걸로 하고 그러면 우리 발표자 분들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세대로 하죠 뭐 김학재 박사님부터 시작해서 간단히 간단히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황태현 박사님 굉장히 꼼꼼하게 여러 가지 짚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한 한 달 반 전인가요? 예 저희 학회 저희 연구원에 같이 연구를 해 주신 오승희 박사님께서 정치학회에서 한번 발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청해 주셔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 한중일 협력이나 북한 문제를 엮어서 고민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까지 그냥 최대한 진행한 것들을 엮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챕터가 세 개가 완전히 약간 별개인데 그걸 다 충분히 엮어서 완성한 글은 아니고요 근데 어쨌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고민들을 원래 메인 파트는 이제 주변국인식 파트인데 그거를 앞뒤로 좀 엮어서 고민을 이어보려고 했던 미완성 글이어서요 말씀하신 지적이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덧붙일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찾아서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름 뭔가 문제의식을 설정한 상태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분석하고 싶었던 문제의식이 들어 있다라고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 것은 어쨌건 많은 연구들이 걱정하고 있듯이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아까 패권 교체 과정에서 얼마나 덜 긴장적인 과정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트루보 위치랑 버군이 굉장히 오래 고민해 온 얘기고 그것을 이제 국제질서와 국내 정치를 다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인 가장 체계적인 분석이었다라는 나름의 판단으로 세 가지 정책 선택지가 현재 상황을 너무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일본 상황을 거의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정책은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전반적인 아시아 정책 유럽 정책의 노선을 설명해 주고 세 번째 정책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그런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대부분 해외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우선순위가 뭐냐에서는 인플레이션이다 다 이제 국내 문제로 지금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지금은 굉장히 긴장이 있지만 좀 기다릴 필요가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희망컨대는 개인적으로 연구자이기도 하지만 여러 현안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시 좀 긍정적인 인식 속에서 뭔가 문제를 풀려는 흐름이 도래하면 좋겠다 너무 현실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존이라고 한다면 저는 가능한 어떤 지금까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다가 한 최근 4, 5년 사이에 긴장이 악화됐기 때문에 그 전 수준에 중국이 비록 민주화될 가능성은 크게 없더라도 어떤 최대한 큰 문제 없었던 그 시기의 어떤 질서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또 중국 GDP가 언제 추월한다 국력이 언제 추월한다 막 그런 것들을 다들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가능한 긍정적인 전망과 옵션을 포함한 형태의 내용을 좀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희망컨대는 또 단순히 지정한 위기가 좀 완화되는 것만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제로섬적인 구조 자체도 변해야 너무 이상적인 하지만 좋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지금 고민은 비핵화 문제 결국 안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에 대한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예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난폭되어 가능한가 지금은 굉장히 비관적인 상황인 건 뭐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상황이 정리되고 예 뭐 예 그런 시점이 올 수 있다 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너무 예 안타까운 것이지만 한국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남북관계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문제를 위해서 미국 협력 필요하다 중국 협력 필요하다 일본 협력 필요하다 러시아 협력 필요하다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통일 문제를 원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고 예 주변이 도와주는 나라는 없고 한국은 모든 나라에게 협력을 요청해야 되고 굉장히 너무 암울한 사실은 예 상황이고 뭐 미국은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 견제 최선선에 있고 뭐 그런 전반적으로 그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예 그런 예 예 그러면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은 다시 긍정적인 아주 큰 긍정적인 흐름은 아닐지라도 더 이상 비관을 막는 어떤 반작용의 형태로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은 우리 박정진 교수님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제약이 있으면 항상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소심함이 있었는데요 석지 선생님이 토론을 해 주셔서 대부분 보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토론을 받았는데 줄치면서 읽었는데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그 특히 첫 번째 질문 미국의 역할 부분인데요 북일 관계 관련해서 내지는 미일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의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응용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생각한 다음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는 걸 하고 다만 북일 관계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제 북일 관계라는 것이 일단 시작은 납치 문제 플러스 알파가 될 텐데 납치 문제는 북일 관계 고유의 의제지만 그 플러스 알파 부분에서 반드시 미국에 간섭 견제 협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그동안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대체로 북미 간의 교섭의 창구로서 남북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와 같이 대립 국면이 아니라 교섭의 국면이 됐을 때 남북 관계의 대안으로써 북일 관계가 움직일 수 있다는 측면 특히 북일 관계에서는 정상회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이 이래서라도 끝내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 정상화 본회담이라는 세팅된 뭐랄까요 회담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정상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 과정이 중요하고 거기에 이미 핵 문제가 국제의지라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시다 수상 같은 경우는 핵 건축의 일종의 정치적 신념을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정치에서는 아마 북핵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를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렸던 북미 스토커론 합의도 기시다 수상이 외무사항 시절을 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당장의 불관계가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향후에 한일 관계의 문제인데 저는 이 부분은 일단 우리 한국 정부가 어떠한 한일 관계를 지향하는지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은 좋든 나쁘든 간에 일단 설정을 하고 추정을 하고 이런 과정이 되어 왔는데 우리는 미래의 지향성이라는 표현을 너무 정리가 되어버려서 뭔가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대만 문제인데 대만 문제에서 우리가 일본만큼 연루될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 일본이 우리만큼 인텐시브하게 이해관을 갖고 있지는 않는 거고요 그 차이를 좀 서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분이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한국은 그 남북관계 후퇴를 각오를 했으면 그 남북관계 후퇴 속에서 북일 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기지마다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한일관계를 좀 활용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오승희 박수 네 좀 부족한 발표문이었는데 너무 토론 감사드립니다 대부분 방법론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역시 여론조사를 통해서 뭔가 그 국가의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려고 하고 그걸 바탕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 보니 그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굉장히 많은 공백들을 지금 대부분 글로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보여줄 필요가 있고 여러가지 내용 분석이나 SNS 감정 분석 등등을 통해서 좀 보완한다면 그러한 여론조사 인식 이해 국가 간의 관계 이 사이에 여러가지 그런 상관관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발표 준비하고 또 토론 들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내용들을 재구성해야 될지 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주어진 기회입니다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주 임팩트 있게 짧게 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발표 세 분의 토론 그리고 세 발표자의 답변까지 해서 세션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몇 마디 더 첨언을 하면 사실 이 한중인 협력과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외연의 문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팬데믹 상황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 이 두 가지 이슈가 사실은 한중인 협력과 북한 문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 있어서의 미중의 전략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따라서 이를 둘러싼 국가들 간에 있어서의 협력의 문제가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더욱더 문제인 거죠 그러면서 동맹 이슈가 점점 강해지고 그러면서 동북아에 있어서의 전쟁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그리고 중국의 대만 침공 이슈 이 두 개가 가시화되고 점점 위협적으로 다가올 때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의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한중일 국가의 협력 그리고 미국과 한국과 일본 이들 국가들에 있어서의 협력 특히 한일 간에 있어서의 그동안에 소외된 다양한 문제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한일 간에 있어서의 협력 그리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야만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 이러한 문제도 사실 잘 풀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발표하신 분과 토론하신 분 보면 과거에는 이제 이 주제들을 주로 국제정치학자들 지역학자들이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보면 사회학자 그리고 언론학 까지 해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전공자들이 아주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융합적인 발전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한 가지 이제 뭐 아쉬운 점은 이제 좀 중국의 문제를 조금 더 심도있게 다뤘으면 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고요 이것은 또 다음 회의에 남겨지는 과제로 하면서 이번 해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해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